할머니, 이거 계란말이 좀 더 주세요. 나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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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. 감사합니다. 뭔 좋아하래? 같은 핏줄이라고 해도 믿겠구만. 야, 이따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아이스크림 집으로 와라. 아이스크림 집은 왜? 어차피 네가 알바 좀 구해달라며. 벌써 구했어? 점장님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늦지 말고 오기나 해. 오케이. 오전 잘 봐. 네. 사랑의 증표. 사랑의 증표. 돈은 들어. 빨리 붙이세요. 사랑의 증표.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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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아이스크림. 예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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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